네, 오늘 저 어제 이미 예고했던 안건이고,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이 법안이 통과돼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면 대정부 질의를 그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되면 그러면 돌려보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의사진행 순서를 어제는 제일 뒷순서로 하고, 오늘은 왜 앞으로 하고, 왜 호떡구집 못이, 왜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하십니까? 아니,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왜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 시키는 대로 왜 의사진행을 하십니까? 민주당 시키는 대로 아니고요. 순서에 정해놓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앞뒤가 맞게 일관성이 없게 입장시킹을 하십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애초부터 오시지 말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네, 들어가시죠.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께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정말 이렇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의사진행에 앞서 국회의장으로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추경호 의원님, 들어가시죠. 저도 의사일정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만해 주시지 마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반대가 잘못되었다는 거 먼저 말씀하시고 진행합니다. 네, 네. 저희들은 앞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어제 저와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 진행 중에 야유, 박수, 이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동료 의원의 발언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박수를 치고 또 야유하는 것은 가끔 있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유나 박수를 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국회가 소중하게 지켜온 관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과 정당별 상호 간의 격한 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각자의 뜻과 주장을 펼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만 이를 상호 존중의 자세로 예의를 갖추는 것도 민주적 토론의 기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덧붙여 오늘 안건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순직해병의 유가족은 진실 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며 가슴 속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국회가 나서서 진실 규명을 하루빨리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던 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순직해병 특검법이 발의되었고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해 그동안 지연된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검을 통해 그동안 국민께서 가지셨던 의혹과 진상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법안 처리 이후에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공론의 장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본 법안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정부는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정부의 행정권한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이 어느 당 편을 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국회의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이 무당적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당의 편도 아니고 야당의 편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의 편입니다. 국민에게 득이 되는 일은 하고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상합니다.